김지원과 김수현, 로맨스 확정, 매니저들의 SNS 활동의 팬들들 속 오랫동안 추측되어 온 김지원과 김수현의 로맨스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순간이 다가온 걸까요? 두 스타의 매니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인 흥미로운 움직임에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무심해 보이는 행동들이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매니저가 수원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렀다니 이제 공식 발표를 하는 걸까요? 매니저는 최근 팬들이 사랑스럽게 붙여준 별명인 순원, 어수오원, 해시태그가 포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시작될까? 김지원과 김수현은 오래전부터 스크린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케미로인의 데이트 루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스타 모두 사생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팬들은 수개월 동안 단서를 모아왔고 이번 소셜미디어 활동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무른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커플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팬들은 이것이 기다려온 신호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의 힘, 왜 중요할까? 게이틸라마노어 연예계에서는 작은 온라인 상호작용조차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지원과 같은 톱스타의 매니저가 연애 추측과 관련된 콘텐츠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의 진실성을 암시하는 은근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공식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전조인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큰 뉴스의 전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들의 열광, 소셜미디어가 들썩이다 팬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온라인 포럼에서 한 분과 이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수원이 현실이 되었어. 또 다른 팬은 매니저들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길 원하는 거지. 이게 뭔가를 말하는 방식일까라고 적었습니다. 해시태그 순원, 어수오원은 점점 더 많은 팬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트렌딩 중입니다. 수원의 다음 행보는 인터넷이 추측으로 불타오르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김지원과 김수현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루머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팬들을 계속 궁금하게 만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연예계의 관계에서는 더 큰 발표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팬들이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원의 로맨스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근한 암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호작용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에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